ccoli 뭐야 프로력하다? 문으로 도와뒀어 뭐지? 뭐야 너나 더 열 слишком 어마어마이 열렸나? 아 아,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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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생님 죄송한데 혹시 어떤 귀신이에요? 막 천혜 귀신인가? 내가 전혀 귀신이었던 것 같은데 좀비인가? 막 몽달 귀신 그런 거 있잖아요. 뱀파이어인가? 근데 그건 왜 궁금해? 아 잠깐만! 그럼 나중에 얘기하고 제가 틱톡 좀 찍어요. 아 뭐야? 왜 이래? 이리 오세요? 안녕하세요 여러분! 제 귀신을 가시거든요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천혜 귀신이라고 그랬죠? 아 조회수 터질 것 같은데? 아니 잠깐만 잠깐만 브이브이! 아 빨리 이리 오세요. 브이! 브이 보세요! 브이! 그 틱톡 조회수는 잘 나오겠지? 당연하죠! 귀신이랑 찍으면 돼. 저 화분 가야 되죠? 그럼 안녕! 바이바이! 저기 있군. 오늘은 저 녀석을 놀래껴야겠어. 우리 지금 옆쪽에서 기사 선생님 또 오셨어요? 기사 선생님 또 오셨어요? 어? 얼른 놀래 끼고 가주세요. 저 중간보사라 시간이 없어요. 어..어떻게..어떻게 알았지? 주로 왔어! 진짜! 죄송한데 좀 조용히 해주세요. 어림없는 소리! 알았어요. 그냥 한번 저 놀래키세요. 어? 한.. 한번.. 한 번.. 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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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와 깜짝이야! 와.. 이제 됐나요? 그만 가주세요. 이제 이건 나오면 안전하고 이거.. 뭐하는지 찾아봐요. 아! 정말 진짜로 안해가지고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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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숙제? 이러면 안 되는데.. 예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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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즈아.. 아.. 아.. 에이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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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. 아.. 아아악! 뭐야? 왜? 아 귀신 포옹들아! 뭐야? 아 완전 무서워! 아 집에 가야겠다! 아! 오늘도 성공! 또 다른 애들을 놀래켜보러 가야겠다! 아! 이게 무슨 소리지? 어? 아무도 없는데? 아.. 이상하네.. 아.. 이상하네.. 아! 너 왜 쫓아와? 안녕하세요! 아 같이 놀고 싶어가지고.. 시간 있으세요? 아 저리 가! 나 바빠! 아 같이 놀아요! 아 잘했어! 오늘도 기다렸다! 야! 일어나! 야! 얘.. 그냥 굳어버렸잖아! 아이.. 재미없어.. 딴 애들한테 가야지.. 여긴 뭐 짓겠는데요? 난 조선의 자존심이라.. 할머니가 된대.. 아직도 안 움직이잖아! 아이.. 재미없어.. 아..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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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야 풀렸네.. 아휴.. 내가 언제 할머니가 됐지.. 아휴.. 집에 가야지.. 아휴.. 아휴.. 왼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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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 일단 안녕하십니까? 어 근데.. 이 옆에는 친구입니까? 어? 친구?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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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! 아휴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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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귀신들은